저는 진짜 못하는 건데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저는 진짜 못하는 건데 민호군이 복근을 진짜 잘해요 이분 복근 장인이신 분 보여줄 거에요? 보여주는 의사가 있으십니까? 복근을 한땀 한땀 만드셨다는 복근 장인 민호씨 복근 장인씨 그래 말이 길다 이 정도면 복근 인간문화재죠 복근 인간문화재 여러분 축하해요 네 알겠습니다 키군 같은 경우엔 또 우후우후에서 네 개춤을 개댄스를 개댄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 원 투 원 투 쓰리 우 우 우 우 우 우 쿵쿵쿵쿵쿵쿵쿵 짜오 하우 이렇게 멋죽 기가 막혔습니다 목? 괜찮죠? 이런 좀 위트위치면서 파워풀한 댄스는 또 키군이 저희가 키군을 그래서 아니 뻥키댄스 좋아하시나봐요 뻥키댄스? 김동현! 뻥키댄스! 뻥키댄스 장인! 뻥키댄스! 저같은 경우엔 거의 뭐 골반으로 춤을 다 추기 때문에 고관절의 달인! 고관절의 달인!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떡볶이와 라면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와요 세상에 먹을 수 있군요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먹어요 다 먹을 거예요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미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종현씨의 애드립이 우리가 너무 초반부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쵸 낯선자에서 나왔던 8마디 애드립과 또 Excuse me miss에 나왔던 It's a new bridge 아 그 이후에 나오는 너의 고구만 익산! 이런 화내는 부분 갑작스럽게 여성에게 막 달콤하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너! 내 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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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 그건 너도 완전히 이해하잖아 Excuse me miss! 이렇게 화를 내는 애드립이 내 손잡아줘! 깜짝이야 이런 좀 화를 내는 애드립이 깜짝이야 깜짝이야 한 박자만 빨랐어도 한 박자만 빨랐어도 아 진짜 다시 깔아줘요 다시 깔아줘요 다시 깔아줘요 다시 깔아줘요 It's a new bridge It's a new bridge Listen It's a new bridge 아 정말 태민군은 노잼이네요 어쨌든 하지만 태민군은 아이디어 뱅크잖아요 예예 그렇죠 네 아 뱅 네 그래요 그래요 그때 그 애드립을 좀 짜면서 고생 아 얘기하잖아 너무 들어요 아 진짜 아 진짜 태민군이 너무 좋아서 네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은 좀 많이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멋진 공연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 했죠 아까? 네 아니 그거 애드립 그거 얘기하잖아 네 네 이제 또 다른 얘기 좀 넘어가죠 빨간색이 옆으로 앞으로 이렇게 계속 길어졌었죠? 아 네 네 저기서 그러죠 종현군은 네 정말 멋있는 무대였어요 그 얘기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예 예 마무리 정리 예 정리 끝 예스 그리고 뷰 이야기 좀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은 좀 뭔가 앞에 에블바디나 셜록이나 좀 전투적인 그런 춤을 저희가 많이 췄다면 뷰 같은 경우에는 살짝 저희들의 여유와 좀 더 세련된 그런 음악 스타일과 개개인의 개성 누가 얘기를 할 때 좀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신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개개인의 개성과 네 그런 걸 잘 아 얘 진짜 네 민호군 진짜 다 잘 살릴 수 있는 무대 그렇게 알지 나 지금 자야돼 하콘 자 이번 토크는 그냥 막 프리하게 하는 걸로 이제 뭐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신이 나서 네 그럼 뭐 타이틀곡도 들려드렸고요 일본 번화곡도 많이 들려드렸고요 그렇죠 근데 이번 또 뷰를 저희 종현이 형이 또 작사했잖아요 이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또 저희 SM의 선생님이신 이수만 선생님께서 극찬을 하셨습니다 어휴 종현이 형한테 박수 사실 그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좀 이번에는 참여도를 좀 줄이고 뮤즈로서의 역할을 좀 더 충실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오랜 시간 샤이니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록되는 오드라는 곡과 뷰의 가사를 쓰면서 한층 더 샤이니에 대해 이해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샤이니의 멤버지만 또 멤버들이 저의 뮤즈가 되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1번 트랙 오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뷰라는 곡의 가사도 또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한층 더 이해하고 좀 더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었던 그런 기분 좋은 앨범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다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그 우리에게 좋은 조개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조개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뭐 제게는 아니겠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고민을 정말 열심히 하는 형이잖아요 고민형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누가 고민형인가요? 네? 누가? 네 명이? 예 형 왜 그러세요? 고민형 예예 고민형 예예 고민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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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민형씨 예예 아이고 예 제가 테디 배웁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저희가 또 타이틀곡까지 들려드렸고 또 앵콜까지 나와서 또 누난 너무 예뻐도 들려드리고 럭키스타도 들려드렸는데 네 또 저희의 오늘 또 마지막 곡이 남았잖아요 네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시간이 다가오기 많습니다 네 이 곡은 저희 막내 태민군이 제대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일단 노래 제목은 재현이라는 곡이고요 뭐 이제 여기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가사를 또 잘 들어보면 굉장히 저희가 지냈던 그런 순간순간들을 또 떠올리게 되는 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잘 주의깊게 들으시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따라해주시면 좋고요 뭐 어렵겠지만 그래도 함께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노래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생각 해주시면서 잘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재현 들려드리겠습니다